랩란트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나를 세계에 복음화할 랩란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에 복음화할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이삼채 나라 오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ptops 모 vamp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륙채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 조각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의 경찰과 군인들은 총과 칼을 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본의 순사다. 나는 일본 경찰이지. 이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유 목사들 어딨냐 데스 어서 나와 데스 아유 우리 일본 순사 나으리 여기 계셨군요 아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으리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냐 아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사들입니다 자 보거라 이게 뭡니까 뭡니까 요것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신사라는 곳이다 감옥에 가고 싶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신사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득했다 너희들이 이 신사의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된다 아니 일본 순사 나으리 아니 당연히 여기에 절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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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이건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야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야 예절이야 예절 이거 완전 가짜 목사들이구만 이거 보시오 이거 뭣들 하는 것이오 지금 너는 누구야 난 누군거 같소 주기철 암파라리 나는 목사 주기철이오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이오 어찌 목사들이 우상의 절을 할 수가 있소 해 주기철 목사 아니야 우리 절 안했지 안했어 주기철 목사 이건 절 한게 아니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오 인사하는 거야 인사 예절이라고 예절 어허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여기에 절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따라서 할 거 아뇨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였습니까 인사였습니까 우상 숭배 성경에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뿐만 아니라 우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당신들은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오 성경을 똑똑히 보시오 안되겠소 저 주기철 목사 가만히 둬선 안되겠소 어서 말해 주기철 목사 순사나으리 주기철 목사를 당장 잡아가시오 그래 이 주기철 목사 안되겠소 당장 이 주기철 목사를 묶어라 마셔볼까 이 주기철 목사 넌 안되겠소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감옥으로 가자 저 주기철 목사 우리가 저 목사를 가만히 둬선 안되겠소 그래 저 저놈 저거 이단이야 이단 맞아 이단이야 이단 하 저 주기철 목사를 목사에서 잘라버리자 그래 목사에서 잘라버리자 잘 들으시오 오늘부터 저 주기철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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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일사 각오 이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네 번이나 갇혔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순교하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그로부터 1년 뒤 대한민국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9일 미국 영국 소련 연합국에 의해 일본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항복한 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병, 약이 중독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공부를 잘해도 가지를 다 가져도 행복이 없어 전 세계 사람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만 말하고 있어 성경이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제 가운데 빠진 거야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봐봐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이걸 보고 뭘 하냐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오셔서 인간이 절대 행복이 없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야 그걸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 성경이 보니까 본재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가서 말해줘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해줘야 돼 세상에 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건데 맨날 벌벌 떨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술 먹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그 어두운 게 싹 없어진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 자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고 이 시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크게 따라서 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랩런트다 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우리 주님을 랩런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드리면서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확정했나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을 꿈꾸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그림일기로 써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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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